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의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직후에 있었던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실 때에 마리아를 비롯한 여러 여인들이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무덤 앞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무덤 문이 열려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너무나 당황할 때 그들은 천사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부활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 달려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증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반응은 그 말이 허탄한 듯 들려서 믿지 아니하더라 무슨 헛소리하냐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하면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단 한 사람 베드로가 열심히 뛰어가서 그 빈무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이렇게 그라도 믿어야 되는데 그냥 기이하게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기에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여인들이 천사까지 만나 부활을 증거하고 또 베드로는 빈무덤까지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했을까 여러분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참 믿음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달라고 주님 부활하신 믿음을 달라고 살아계신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구하고 찾지만 사실 그렇다고 믿음이 이렇게 주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제자들의 이런 의심과 저와 여러분이 가진 그런 의심들은 사실은 믿음에서 온다기보다 만남에서 오는 것입니다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환경에 지배를 당합니다 본 것을 믿게 되고요 경험한 것을 믿게 돼요 제자들도 사람이 죽으면 살아날 수 없다는 이 경험적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십자가 위에서 창에 옆구리 찔리시고 심장을 관통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분명히 운명하셔서 무덤 안에 3일 동안 계신 걸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은 다 녹아져 버렸고 마음은 식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기 때문에 만남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믿음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만남의 문제다 저도 가끔씩 이렇게 멋있는 말을 할 때는 좀 받아 적으세요 여러분 가끔씩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 때문에 갈등하는 수많은 분들 믿으려고 못 보니 싶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의심 많은 사울을 강권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 주실 때 우리가 아는 바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보십시오 예수님이 곁에 계실 때 예수님을 만나서 같이 지낼 때는 그들의 마음도 뜨거웠습니다 믿음이 불같이 타올랐습니다 그래서 집도 버리고 배와 그물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지 않습니까? 자기의 생애를 예수님께 걸었습니다 고난이 와도 배고픔이 와도 멸시가 있어도 예수님을 따라 다녔어요 왜? 예수님이 곁에 계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 오병이의 기적도 경험하고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 풍랑도 잔잔해지고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 병자들이 일어나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꿈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잘 되겠구나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불타는 것 같았지만 그 믿음은 예수님을 본 경험적 믿음에 불과했다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무덤 속에 들어가는 순간 그들의 믿음은 다 산산조각이 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것 같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고 뭔가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고 그러면 믿음이 생기는 것 같은 그 믿음은 그렇게 오래가는 믿음이 아닙니다 내 삶이 비록 기도한 대로 안 되고 망가지고 깨어지고 너무 힘들고 고달파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이 내 마음 속에서 뜨거운 마음을 주시는 것을 느낄 때 그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믿게 될 때에 우리는 진정 믿음 있는 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살아있는 믿음 뜨거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세 가지 비결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말씀을 들어야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이것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고 마음이 뜨거워질 때 아멘 하고 받아들이시면 그 말씀이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엠마오로 두 제자가 내려갑니다 글로버와 또 다른 제자가 그 마음이 식어진 채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업을 찾아 내려갑니다 허탈한 마음을 가지고요 그때 그들과 함께 살그머니 동행하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인지 분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대화 속에 예수님이 끼어들어서 여보게들 당신들이 지금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요? 라고 묻습니다 그들이 하는 얘기는 예수님의 죽으신과 부활에 관한 소문의 이야기였습니다 온 예루살렘의 바다하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죠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들이 막 퍼지고 있는 그 상황에 제자들은 믿지 못하고 이게 뭔 일인가 하고 자기들의 갈 길을 가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오히려 이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반문합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그 엄청난 뉴스를 듣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소문이 지금 나고 있습니다 무덤이 비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싶을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고 싶을 것 같아요 이 어리석은 자들아 책망하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에게 성경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믿어라 믿어라 덮어놓고 믿어라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주시는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내가 믿고 받고 이렇게 나아간다면 그 말씀이 예수님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성경 공부도 정말 열심히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이블 아카데미의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구용예배, 큐티방 이런 모임 가운데에 또 이런 말씀, 집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 말씀을 정말 한마디라도 더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탐구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자세히 귀 기울여 우리가 듣게 된다면 그 말씀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성경님이 강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왜 성경을 읽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까?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이죠 성령님의 감동으로 그래서 여러분 조용한 시간에 큐티도 하시고 또 묵상도 하시고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이거 내 말씀이다라고 혹시 믿어지신다면 이것을 계속 또 묵상도 하고 또 인터넷 들어가서 다시도 들으시고 금년의 꿈대로 겨자씨의 꿈을 꾸자 이것이 내 마음에 강력하게 들어왔다면 뭐 이 프린트 같은 것도 해서 차에도 묻히고 집에다가 벽에다가 걸어놓고 계속 그 말씀을 외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뜨겁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에 그 말씀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걸 느낀 거예요 누가 보곤 24장 3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성경만 읽어도 성경만 들어도 우리는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말씀을 아주 잘 전하는 정말 연사 같은 목사가 열심히 말씀을 전해서 마음에 막 감동을 주는 메시지를 줬다 해도 그 잠시 식어질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풀어서 잘 읽기만 해도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성경님이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공부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오래전부터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꽤 많이 들었다고 하는 분들 누구보다도 영적 탐구력이 있어서 성경을 좀 열심히 읽고 공부했던 분들 때로는 기독교 서점 가서 주석책도 사다 보고 이 성경의 말씀들을 분석했던 이런 분들에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될 겁니다 그것은 내가 아는 성경 지식이 나에게 우상이 되게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성경 지식이 1% 수준까지 이르렀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우상이 되는 순간 나는 성경을 아는 자가 아니라 성경을 모르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신학 박사들님들 가운데 성경을 믿지 않는 불신자도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성경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된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님 역사하시는 순간 내가 믿어지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많이 안다는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죠 왜? 그들이 아는 지식이 우상이 되어서 실존하시는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자기보다 낮아 보였던 것이죠 내가 더 성경을 잘한다 하고 예수님과 성경 토론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6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데요 사단조차 사단조차 예수님을 시험에 빠지게 하려고 성경을 인용했다는 거예요 사단이 마태복음 4장 6절입니다 이를 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바리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여느니라 높은 곳에 뛰어내려 보세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천사들이 받아준다고요 말씀대로 믿으시죠? 뛰어내려 보세요 이거 헷갈리는 겁니다 여러분 헷갈리는 거예요 말씀이 기록된 대로 해라는데 해보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들 또는 말씀에서 약간 벗어난 이상한 교를 증거하는 약간 문제가 있는 그런 교회들에게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다른 얘기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얘기하는데 뭔가 좀 다른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얘기하는데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하고 싶은 대로 보고 싶은 대로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추구합니다 여러분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나는 몰라 어떻게 깨닫는가 말씀을 풀어주실 때 내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령께서 내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 말씀이 뜨거워지게 역사하실 때 그 말씀이 진짜 말씀인 거죠 어떤 목사님이 오래전에 친구들과 함께 승합차를 타고 여행을 가시는데 그 믿지 않는 친구가 운전을 하는데 너무 운전을 험악하게 하는 거예요 너무 위험하게 그래서 목사님이 참다가 못해서 좀 운전 좀 조심하지 불안하다 야 천천히 좀 가자 그랬더니 이 친구가 돌아보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이 왜 이렇게 믿음이 없으세요 목사님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그랬다는 거죠 맞는 말 같기도 하고 틀린 말 같기도 하고 아니 목사님이 타고 계신데 설마 이 차가 전복되겠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높은 게 있어서 뛰어내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그 거짓된 속임수로 말씀을 일용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말씀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을 뽑아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말씀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는데 내 삶의 말씀으로 나를 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씀 앞에 서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야 주님이 주신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 가는구나 그 순간에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이 뜨겁게 내 마음속에 온전히 자리 잡게 되면 마귀가 시험할 때 뛰어내리라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는 겁니다 야 뭐하러 뛰어내리냐? 계단이 있는데 계단으로 내려가면 되지 왜 뛰어내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무슨 독약을 안 먹으면 되지 독약을 왜 먹니? 주님을 시험하는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고 그것이 지나친 자기의가 되고 자기 우상이 되고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백번 천번 만번 이렇게 외치면 될 줄로 아는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잘못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울 때에 내 마음을 활짝 열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어떠한 말씀이라도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뜨겁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진 뜨거운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심장 속에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비전의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참 오랫동안 말씀을 들었고 말씀을 암송하고 또 말씀을 내가 이렇게 외우고 있지만 또 우리가 듣고 있지만 사랑하는 규절들이 있지만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뜨겁게 하지 못하고 내 삶을 이끄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이 많이 상하고 지쳤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노예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가난한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놀라운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들었는데 그들의 마음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까? 아멘하지 않아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유를 출애국의 6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말씀이 그 삶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삶이 너무나 지치고 피곤해서요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압니다 참으로 오랫동안 질병으로 고통당해서 많은 집회를 참석하고 많은 기도 시간에 나을 줄로 믿습니다 나을 줄로 믿습니다 또 목회자에게 안수 기도도 받고 내 나름대로 기도원도 가고 하는데 병이 낫질 않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호전이 되어지면 믿음이 있을 텐데 호전이 되지 않는 수도 있습니다 집에 가난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대를 이어서 계속 가난해집니다 예수 잘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 물질복을 주신다고 믿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되지 않을 때도 참 많습니다 오늘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에요 삶이 너무나 가혹하고 피곤하고 지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분들은 마음을 다 닫는 거예요 중요한 거 하나를 놓친 겁니다 뭘 놓쳤습니까 오늘 아멘 하면 그 아멘 할 때 그 말씀의 시간 내게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하나님의 정확한 그 시간에 그것이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심지 않는 거예요 건성으로 그냥 과거에도 안 이루어졌으니 오늘도 안 이루어질 거야 내가 이걸 기도를 10년을 했는데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앞으로도 안 이루어질 거야 하고 계속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오늘이 아니라 내일이 아니라 언제라도 주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는다고 하면 그것이 이 심령 속에서 잘 자라는 것입니다 어떤 식당을 가니까 묵은지 김치찌개를 하는데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어딘지 묻지는 마시고 하여튼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꼭 은혜 받지 않고 이런 거는 귀가 기울여서 목사님 그 식당이 어디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건요 이 집은 매년 가도 3년 4년 묵은 김치만 내놓습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매년 가는데 매년 3, 4년 된 김치만 나와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신기할 것도 없는 거죠 장독이 3개 있습니다 이거는 금년에 저건 작년에 저건 재작년에 담근 김치예요 매년 김장을 하지만 김장한 김치를 먹는 것이 아니라 저 끝은 물이 있는 김치를 뺏어 먹는 거예요 오늘도 열심히 심었는데 그 맛있는 묵은지는 3년 전에 심은 걸 먹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멘으로 믿음으로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이 꽃피워지고 거목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불가능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이런 메시지가 내 마음 속에 들릴 때에 아멘 내가 믿습니다는 내 마음이 뜨거워짐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뜨겁게 하고 상화가 형편에 우리가 치우치지 않고 예수님이 비록 무덤에서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줄로 믿게 되는 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지시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간직할 때마다 말씀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뭡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무슨 일을 해도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냥 기도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런 제자들을 어떻게 가르치실까 참 많이 고민하셨을 겁니다 그렇게 내가 말을 했고 선지자들의 예언이 되어 있고 또 무덤에서 빈무덤인 것을 확인까지 하고 천사가 예수님 부활까지 말했는데도 믿지 못하는 이 제자들을 볼 때 기가 막혔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음이 그래도 뜨거워져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뭘 할지 모르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지? 예수님 없는 빈자리를 무엇으로 메꿀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남겨준 숙제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도하라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또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가족들 성도들이 120명이 모여서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실 때 그들 마음이 비로소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그 뜨거워진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열심히 기도할 때 뭘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주여 성령을 주옵소서 성령을 주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가 봄 11장 13절 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령님이라는 이 성령님을 입에 자꾸 담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입에서 자꾸 성령님 내가 성령님을 구합니다 성령님 내가 내 맘속에 모시길 원합니다 기도를 아무리 오랫동안 해도 중원 부원하는 기도 또 너무 형식의 얼맹기도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기도를 할 때에도요 너무 기도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제가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제 입술을 주장하시고 제 마음 가운데 성령님 기뻐하시는 이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도를 이끌어 주십시오 성령님께 내 입술을 막히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내가 생각지도 않는 기도들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될 수 있는 대로 그 많은 정보를 일부러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분이 왜 기도를 받으려 오셨는가 그 정보를 잘 알아요 그래서 조금 잘못된 방향의 기도도 물론 제 생각으로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성령님께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성령님 이분을 향하셔서 주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분을 이 아픈 가운데 내어두신 혹시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성령님께 의존할 때 전혀 생각지 않았던 입술에서 그런 메시지가 나오고 그런 치유가 임하는 것을 저는 참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설교 준비를 마치고 제가 마지막에 하는 일이 조그마한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이죠 설교 준비는 끝났지만 다 뒤집어 풀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제가 아무리 끄적끄적끄적하고 열심히 자료 찾고 열심히 설교를 준비한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 메시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공허한 외침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냥 오늘 말씀 그냥 오늘 그래 괜찮아 오늘은 그래도 안 졸았어 뭐 이 정도 갖고 되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내 심령 속에 팍팍히 모처럼 들어가서 내 삶을 치료하고 변화시키고 나를 이끄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추구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주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못난 저를 생각하지 마시고 메시지의 성공 실패를 떠나서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성령님 좀 역사해 주십시오 학교에서 강의할 때도 조그만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또 다른 외부 집회 갈 때도 잠깐 기도합니다 시간이 길고 짧고에 저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을 깨닫습니다 어떤 분은 시간을 몇 시간 꼭 하루로 세워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강요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느 편에서 막기도 하지만은 저는 그다지 그것에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기도 시간에 있는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기도와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이 저는 그것을 하나의 좋은 증거로 삼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 다음대로 그것은 제 마음이 뜨거워질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뜨거워질 때 기도하면 제 마음이 어느 날 1분도 안 됐는데 제 마음이 막 뜨거워질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지금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내 기도를 인도하시고 계시는구나 지금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느껴지면 1분만에 아멘 하고 일어나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고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으면 그냥 기도하시는 거예요 좀 더 인내심을 갖고 좀 부르짖고 좀 매달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이 뜨거워질 때까지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따라 합시다 마음이 뜨거워질 때까지 기도합시다 제가 드렸던 말씀 중에 제일 명언 같아요 마음이 뜨거워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에 제자들은 얼마나 겁쟁입니까? 너무나 겁쟁이었어요 예수님이 바라바만도 못하고 사람들이 바라바를 살려주고 예수를 못박으라고 말할 때 얼마나 참 이게 엉터리 재판입니까? 인민재판이라고 소위 인민재판보다도 더한 악한 재판 아닙니까? 어떻게 강도하고 예수님을 비교합니다 그런데 온 백성들은 최면에 걸리듯이 바라바를 살려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때 제자 중 한 사람이라도 야 이런 엉터리 같은 재판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무슨 죄를 졌느냐 하고 비예수님을 교환하는 사람 한 사람에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 겁쟁이였습니다 다 숨죽이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그 오순절 마가다라빵에 기도로 인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들은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부활하셨다라고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순교의 순간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확신을 주셨기 때문이다 기도의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열흘간의 기도가 없었더라면 그들의 변화된 삶은 절대로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믿음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어떤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기도한다고 하시지만 답답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기도의 방법을 한번 바꿔서 언제까지요? 내 마음이 성령님으로 인하여 뜨거울 때까지 한번 그 문제를 붙들고 집중적으로 한번 기도하셔서 그 성령님의 강력한 기도응답을 받고 여러분 새로운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추구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사명 따라 살면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의 의지와 결단으로 주와 함께 죽을 것이라고 외쳤지만 자기의 의지와 결심으로 될 일이 아닌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마음 편했겠습니까? 얼마나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참담한 마음을 가졌겠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요즘 말로 의리파 의리파 아닙니까? 의리하는 사람 멋진 사람입니다 용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죽겠다고 호언장담했는데 어린 소녀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어요 난 그까짓 사람 몰라 뭐 이렇게 얘기한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물고기나 잡으러 간 그의 모습 얼마나 철양합니까? 예수님께서 만약에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만나주지 않았더라면 그는 평생 폐인으로 살다가 자책하며 죽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에게 다시 오신 예수님은 다른 거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너 왜 그랬니? 너 왜 지어졌니?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주님의 그 성품을 참 담고 싶어요 여러분 모두도 그런 줄로 믿습니다 잘못한 사람은요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아도 자기가 잘못한 거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이 뭔가 지금 잘못했어요 자기도 알아 그러면 꼬치꼬치 그 잘못한 것을 다 정체를 드러내고 자기 입으로 시인하게 하도록 막 몰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죄를 내가 알렸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럴 땐 모른 척 해주는 것도 좋아요 그냥 다른 말로 위로하는 것도 참 좋더라고요 예수님은 이 엄청난 부끄러운 죄를 진 베드로에게 오셔서 어떤 책망도 하지 않으세요 하나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사랑하는데 사랑하는데 제가 목숨이 아까워서 예수님 부인한 겁니다 제가 제 죄를 압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을 서로 사랑합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또 부모자식 간이 사랑하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해요 그런데 왜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분쟁이 생기고 이렇게 아픔을 우리가 같이 나눕니까 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만큼 다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죄를 물은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을 물으신 거예요 너 나 사랑하면 됐어 사랑만 하면 돼 내 마음만 나를 사랑하면 돼 그러면서 그 안에 뭘 일으켜 주십니까 다시 일할 사명을 불일듯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어떤 성도님 가운데 이제 정년 퇴직도 꽤 많이 남았는데요 아무 일도 하기 싫다고 퇴직하겠다는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아니 앞으로도 더 할 수 있는데 왜 퇴직하시면 퇴직하시면 새로운 일이 계획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없대요 왜 퇴직하시려고 해요? 너무 지쳤다는 겁니다 같은 일을 30년 40년 해왔는데 이제는 좀 쉬고 싶다는 거죠 똑같은 일 똑같은 일을 계속 이대로 3, 4년 더 하고 퇴직하나 퇴직하나 지금 퇴직하나 이제 내 인생을 내가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공허한 거죠 삶이 공허한 거예요 혹시 그런 분들 이 자리에 계십니까? 제가 좋은 비결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장을 포기할 필요도 없어요 다니면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공허함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사실은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분들에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걸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제게 주신 비전이 있어요 무슨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제게 나중에 선교사님들 안식처를 만드는 어떤 숙소도 만들고요 고아들을 위해서 고아원도 세우고요 내가 어떤 사회복지단체를 세우고요 내가 빌딩을 세워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싶어요 아프리카에 내가 교회를 몇 개 세우고 싶어요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사명인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언제 하겠다고요? 나중에 하겠다는 겁니다 왜요? 마음이 뜨거우면 지금 해야죠 마음이 뜨거우면 지금 해야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도수표 날리지 마시고 오늘 작은 거라도 순종하십시오 오늘 작은 거라도 어린아이를 향한 내 마음이 뜨겁다면 지금 어린아이들이 있는 고아원 같은 데 가서 봉사 한번 해보십시오 어르신들에 대한 마음이 애틋한 마음이 있다면 지금도 우리 경로당 한번 찾아가시고 우리 교회 인안복지 어르신센터도 하고 있는데 가서 좀 어르신들 손도 잡아주시고요 아픈 분들에 대한 마음이 있다면 성도님들 신방 갈 때 같이 좀 따라가 주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대한 내 마음이 있다면 내 주머니 열어서 만원짜리 한 장이라도 구제연금으로 내십시오 그것이 내가 사명 따라 사는 오늘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내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명 따라 살려고 하면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새로 등록하시는 분들 가운데 참 전에도 그랬지만 참 많은 분들이 이모조모로 상처입고 등록하신 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또 우리 교육자들이 그런 말을 해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상처입은 사람이 많은지 상처입은 사람이 이렇게 많이 등록하는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상처를 주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요 보편화되어 있어요 다 상처들을 입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모르실 거예요 경험하지 않은 분들은 모를 거예요 교회 갈 때 그 걸음이 눈물 흘리며 3, 4년 다닌 그 아픔들을 모를 거예요 그 아픈 마음들을 가지고 교회를 결국 떠나게 되고 우리 교회 등록했을 때 그 얼굴이 어떤지 아십니까? 그 얼굴을 보면 딱 굳은 얼굴이에요 입술을 굳게 물고 이런 말을 저에게 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저에게 아무 기대도 하지 마십시오 아무 일도 시키지 마십시오 저는 교회에 왔다가 가기만 할 겁니다 절대로 어떤 부탁도 하지 마십시오 제게 어떤 짐을 지우는 순간 저는 이 교회를 뜰 겁니다 이런 비장한 각오로 본인의 문 안중근 의사도 아니면서 뭘 이렇게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결의에 찬 모습으로 얘기하는지 모르죠 그러면 정말로 아무 일도 시키지 않습니다 왜요? 지금은 치료받을 때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요 시간이 지나면 슬슬 마음속에 일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왜? 성령님이 그 마음속에 사명을 가진 자는 가만히 있지 못하게 흔들어 놓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보니까 찬양팀에 서기도 하고 어느 순간에 보니까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이모저모로 봉사하는 일꾼이 되어 있더라 이거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특별히 사랑이 많아서 치유하는 교회가 되어서 특별히 뭐 그런 사람들을 잘 가르쳐서 이렇게 일꾼으로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뭐 특별히 사랑이 많다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특별히 뭐 치유하는 교회다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분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그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놓아주지 않는 겁니다 그 개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상처입은 심령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명을 다시 일으켜 주신 것이죠 그 사명을 꽃피울 때에 우리 교회에서 꽃피우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복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레미아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자기 민족을 위해서 너무나 열심히 고단하게 수고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몰리에와 모욕과 감옥에 갇히고 웅동에 던져지는 것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제스장인 바스올이라고 하는 대표 제스장이 사슬에 채워서 가둬놓고선 지나가는 사람의 졸음꼬리, 모욕꼬리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선지자의 일을 그만하겠다 내가 교회가 여기뿐이야? 하는 거죠 내가 교회가 여기뿐이야? 내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해서 이런 멸시를, 수모를, 손해를 받을 필요가 뭐 있어? 안 할 거야! 이렇게 마음을 먹었지만 억지로 한 사람과 성령님이 그 사명을 일으키는 자의 결말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예림야 20장 9절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의 사무치이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불을 확 주시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나의 길을 가련다 나의 길을 가련다 내가 언제 사람 보고 했냐? 주님이 내 마음속에 뜨거움을 주시니 나는 주의 사명 감당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사람 훈련시키고 일꾼 만들고 그것보다도 각자에게 주신 사명으로 다시 불일 때 일어나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다 부족한데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다시 한번 붙드시고 조금이라도 한번 움직여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질 겁니다 그런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분을 깨닫게 될 것이고 우리가 주의 사명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 사명이 나를 살리고 나의 공허함을 채우고 그 사명 감당할 때에 우리의 영혼도 강건해지고 육심도 강건해지고 물질의 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음이 식어져 버린 제자들 예수님의 부활 소식도 듣고 그냥 의심하고 허탄한 듯 믿지 않았던 그 어리석은 제자들을 다시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제자로 삼으시고 세계적인 교회를 이끌게 하신 그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만나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그들 가운데 할 일을 분명히 깨닫게 하실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들님들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식어졌습니까? 오늘 제자들처럼 다시 한번 마음이 뜨거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서 오늘 제자들처럼 승리로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